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조제만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업그레이드한 노트북에 윈도우즈 까는 것을 한번 볼까 해요 원래 이거 한번에 촬영을 하긴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한번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별도로 편을 나눴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복잡한 내용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윈도우즈가 설치가 간단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진 않게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저가형 노트북에서는 윈도우즈가 빠진 상태로 판매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윈도우즈 설치에 대한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편을 따로 분리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동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진 않은데요 윈도우즈는 설명드린 대로 한 세 가지 버전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메일을 통해서 시리얼을 받는 형태의 윈도우즈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메일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시리얼 번호를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다시 그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정품이 아닌 사기성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사용자용 박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설치할 수 있는 usb 도 들어있고 시리키도 들어있고 물리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요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coem 이라고 그래 가지고 메인보드에 한정해서 하나의 라이센스를 허용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노트북용으로는 이걸 구매했고요 그 이유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의 메인보드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일이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노트북 통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도 흔치 않고 그래서 좀 저렴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의 pc 에 고정한다는 의미에서 요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설치를 위해서 usb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usb 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설치가 가능한 usb 로 변환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요거 만드는 것도 어려웠어요 요즘은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운 받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다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그 다음에 usb 여유있게 16기가 한번 준비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그거 에다가 윈도우즈 를 설치가 가능하게 그렇게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에 바로 꽂아서 부팅하는 옵션을 조절하시고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윈도우즈 윈도우즈를 구매했습니다 요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coen 버전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할까 합니다 워낙 깡통해서 요즘 윈도우즈를 포함을 안시켜 줘요 정품에서 그 처음 사용자용 패키지를 살려고 했더니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구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 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버전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dsp 버전 이라고 얘기했던 coen 버전이 있구요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에 국한해서 한다의 pc 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트북이 고장 나거나 다른 컴퓨터로 대체 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계정입니다 조금 아깝긴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윈도우즈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요 coen 버전을 뜯을게요 요거 뜯으면 이제 얘 라이센스는 교환 환불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구요 어 요거 구입하실 때 중요한 건 정품 스티커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아니면 생각보다 가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구요 이 버전은 cd 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cd 키가 있고 요 태그도 중요하다 그러네요 여기 cd 키 있는 쪽에 긁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어 색깔이 있는 그리고 뒤에 그 홀로그램이나 방지 스티커 처럼 되어 있는 요게 꼭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네요 요게 없으면 라이센스에 가짜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cd 가 있는데 cd 를 한번 꺼내서 볼까요 얘는 cd 피가 없어요 그래서 cd 로 인스톨 할 순 없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보면 cd 에는 지금 홈 버전을 샀거든요 홈 버전 처음 사용자 용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버전을 다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단지 cd 키만 되면 그걸로 고정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요 cd 도 주의하실게 정품 cd 하고 가짜 cd 하고 요 끝쪽에 홀로그램 마크 있는게 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갖다가 미리 인터넷에서 그 usb 버전으로 하나 다운을 받아 놨어요 cd p 도 없거니 와 cd 로 인스톨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꽂아서 인스톨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꽂을 거구요 그리고 어 부팅 옵션에서 부팅을 잡아 줘야 되요 아 아 저장을 한 후에 부팅을 해보죠 그러면 usb 로 부팅이 되겠죠 usb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어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그 부팅 관련된 툴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어 부팅이 되고 있네요 짜잔 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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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워크 연결을 해보고요 예전엔 윈도우즈를 다시 까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윈도우 10 되고 업그레이드 여러 번 거치면서 상당히 깔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아까 앞에 몇 가지만 고민하시면 그 다음번 부터는 뭐 늘 알고 있는 질문 몇 가지만 대답해 주면 인스톨이 생각보다 깔끔히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인데요 저희 딸의 아이디가 있어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오피스나 이런 제품군을 구매하신 아이디가 있다면 어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홈오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계정을 가지고 처음에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인스톨이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안내가 나오고 몇 분 정도 걸린대요 이제 usb는 분리해 볼까요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또 기다리면 되겠네요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짜잔 끝났네요 됐구요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스톨이 끝났으니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설치가 완료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것 중에 하난데요 일단 윈도우즈를 정품으로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안의 허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피스나 윈도우즈나 맥 os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되게 빨리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뭐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깔아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도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만 잘 해주면 실질적으로 해킹을 당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잘 하는 그런 pc는 해커들에게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정품을 구매하셔서 항상 업데이트는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역시나 윈도우즈를 여러 번 겪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 낯설고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려 보죠 아까 로그인을 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어 계정이 다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오피스를 그냥 설치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스톨 끝난 다음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구요 그 다음에 오피스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아수스 노트북은 조금 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노트북용 드라이버들을 다운 받아서 인스톨 해줄 거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까는 드라이버들은 구버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가지 면에서 제조회사가 만드는 드라이버 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등록되고 뭐 보안성 체크하고 그리고 배포 되기 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 각각 제조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드라이버를 인스톨 하는 프로그램 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깔아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뭐 하다못해 여기 달려있는 웹캠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셋업이 될 거에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요 두개 지금 이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윈도우즈 하고 오피스 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하고 오피스를 깔고 업데이트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깔고 요런 과정만 거치면 이제 어 완성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걸 다시 인스톨 를 했어요 그런데 어 드라이버는 별로 인스톨 할 게 없네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 이런 시스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최근에 윈도우즈들이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세스 디나이가 상당히 많이 났구요 그래서 굳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지금 작동되는데 전혀 이상 없이 모든 기능들이 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한번 잡아 주려고 그랬는데 칼리브레이터를 안 가져왔네요 제가 저는 색깔을 계속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모든 모니터나 모든 장비를 새로 구매하면 칼리브레이션을 꼭 잡아 주는데 오늘은 장비가 없어서 칼리브레이션을 다음번에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생략해야 될 것 같구요 그거 외에는 이미 기본적인 작업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거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은 설치를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윈도우즈 10은 예전에 비해서는 설치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밀고 깔고 다시 밀고 깔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os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것들만 잘 지워 지우면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깔아 본거랑 깔아 보지 않은 거랑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 하시거나 걱정하시지 마시고 컴퓨터 특히나 소프트웨어 문제는 이미 지금 초기 상태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깔면 되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 윈도우즈 인스톨에 대한 자신감과 그런 것들에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다면 시간 투자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즐거운 노트북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